안녕하세요. 노르딕 BLE 제3강 BLE 앱 UAR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UART 예제를 확인해보고 이와 관련된 BLE 앱 UART 예제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 환경이 조금 다양한데요. Windows 10과 SES는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NRF 툴박스와 테라텀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테라텀은 뒤에서 설명할 윈도우의 프로그램이고, NRF 툴박스는 휴대폰의 어플입니다. NRF 계열 통신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BLE도 마찬가지로 지원하니까 같이 어플로 설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은 NRF 52840 DK 보드와 마이크로 B 케이블, 그리고 어플 실행을 위한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UART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통신 방법 중 하나입니다. PC와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고, USB 통해서 연결할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고, 데이터 송수신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디버깅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요. RXTX만 쓰는 매우 간단한 연결이기 때문에 장비관 연결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UART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실 걸 생각하고, 여기에서는 J-Link라는 디버거가 부착되어 있고, 보드에 그 부착되어 있는 디버거를 통해서 UART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테라텀이라는 프로그램을 볼텐데요. 오픈소스 터미널 프로그램입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홈페이지는 막 크게 나와있진 않습니다. 그냥 테라텀 홈페이지 되어 있고, 테라텀 프로젝트 여기 설명을 보면은 디벨롭트 터미널 엠뮬레이터, 터미널 엠뮬레이터고, SSH 연결도 가능한 그런 모듈입니다. 매우 간단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사용하기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서 번역도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로 들어가서 버전에 맞게 exe 파일이나 zip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동작은 거의 다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이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실행할 예제는 총 두 가지인데요. UART와 BLE 앱 UART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폴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SDK의 example 폴더로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UART를 실행해 볼 것이므로 이제 페르페럴로 들어가서 이쪽 보다 보면은 UART라는 예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10056으로 들어가고 블랭크 SES의 프로젝트를 열어줍니다. 이쪽까지는 아마 뭐 익숙하실 겁니다. 이쪽에 들어오면은 지난 시간부터 늘 해주던 클릭해서 노트패드 등으로 연 뒤에 열어준 뒤의 이 경로를 수정해줍니다. 이렇게 보면은 나갑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F의 SS Workspace의 SDK로 변경을 해주고 이쪽도 전부 넣어준 뒤에 모드 바꾸기를 해서 라이브러리 경로를 설정해줍니다. 저장한 뒤에 리로드를 해주면은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테라텀도 앞서 받았던 걸 실행을 해줄텐데요. 아, 빌드 후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드를 진행해주시고 만약에 라이브러리를 찾을 수 없다 등의 에러가 있다면은 거의 100% 아까 봤던 이쪽 경로 문제이니까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빌드에서 실행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버그를 실행해주고 실행 버튼을 눌러주면은 기본적인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테라텀을 미리 열어두면 좋은데요. 일단은 테라텀에 열려있어서 보면은 UART example started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종료했다가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처음 열면은 이 새 연결이란 창이 나오고 여기서 시리얼에 J-Link UART 포트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포트를 확인 눌러 설정을 해줍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장치관리자를 열어서 포트에 연결이 되어있는지 한번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라텀을 열어준 뒤에 이쪽을 재시작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재시작은 디버그의 리스타트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 다음 설정에서 시리얼 포트를 눌러서 통신속도를 115,200으로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시작을 해주면은 UART example started라는 내용이 나온 걸 알 수 있고 글자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입력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보드를 일시 중지한 뒤에 키보드를 입력해보면은 아무런 입력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실행을 한 뒤에 이렇게 보면은 아 에러 발생해서 처음으로 돌아갔네요. 그래서 리스타트를 누르고 실행을 해준 뒤에 다시 키보드 입력을 해보면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UART 통신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UART나 이런 딜레이 이 부분들을 인클로드 해주고요. 메인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인함수에선 LED 설정이 나와있고요. UART 컴팍 파라미터즈라고 해서 이 정의로 가보면은 UART가 있고 구조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UART 커뮤니케이션 파라미터즈의 약자로 되어 있고요. RX-TX 핀 RTS-CTS 핀 플로우 컨트롤 흐름 제어에 대한 내용이고요. 페리티레이트 사용할지 그리고 오레이트 통신속도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UART 통신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되고요. 파라미터는 기본 설정되어 있던 정의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은 내부적으로 이 핀들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플로우 컨트롤은 트루로 일단 되어 있네요. 다음에 펄스가 오는데 펄스 같은 경우는 페리티 페리티 사용 안함 이고요. 세팅 네. 오레이트 설정 같은 경우는 만약 UART 프리젠트가 설정되어 있으면은 오레이트를 11만 5200으로 쪽 네 11만 5200으로 되어 있고 만약 설정 안 돼 있으면은 이 값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똑같은 11만 5200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실활 포트 이쪽에 값을 다른 걸 줬다면은 이쪽을 수정해서 뭐 9600이나 38400으로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 뭐 UART P4 이닛 UART 설정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내부 함수 AP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퍼 사이즈들 그리고 에러 핸들러 에러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파라미터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UART 설정을 해주는 이닛 관련된 부분이 되고 와일로 아 프린트 앱을 이용하면은 UART 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UART UART EXAMPLE STARTED 라고 나온 걸 볼 수 있고 R N은 R은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N은 줄 바꿈을 말합니다.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다음 줄 첫 번째로 가지만은 그게 아니라 N은 그냥 N만 있으면 단순히 이쪽에서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쯤에 있다면은 여기서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R이 있으면은 제일 앞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앞으로 와서 내려간다. 그러니까 다음 줄의 첫 줄로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줄 바꿈을 할 때는 뭐 N만 써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R N을 같이 써주는 게 헷갈리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while true 해서 위에 프린트 F 뭐 이닛 프린트 F까지 되면은 이거를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CR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요. 만약에 UART get 서 CR에 주소값을 보내서 이제 Nrf 서세스가 아니다 이때 무한 반복하니까 이 get이 만약에 Nrf 서세스를 리턴하면은 다음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서세스가 아니다 동작하지 않은 상태면 계속 get를 실행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뭔가 들어오면은 이 다음으로 가서 put 즉 이제 get은 읽어드리는 것 put은 쓴다는 의미가 됩니다. get 그러니까 사용자로부터 보드가 읽는 것 put은 보드가 사용자한테 쓰는 것 이 되고 이제 위에 읽었던 거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게 됩니다. 이 값을 주는 건 이제 call by reference call by value 등으로 의미하는데요. 정의로 들어가 보면은 여긴 이제 주소값을 받고 있고요. 이쪽 put을 보면은 put은 그냥 byte 값을 바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scanf와 printf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crEq나 대문자 q일 경우에 exit이 나오고 while true 해서 do nothing 아무것도 안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뭐 입력이 잘 되다가 q를 하게 되면 exit 문자가 나오고 그 다음은 아무런 입력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뭐 루프팩 테스트 없이 n-retafine이니까 루프팩 테스트 없이 이걸로만 테스트한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uart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이고 uart 즉 뭐 컴퓨터랑 통신할 때 물론 여기서 쓰는 로그 기능 같은 것들도 있지만은 디버깅을 실질적으로 해야 될 때는 프린트 앱을 많이 쓰고 uart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uart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유해 주고 일단 테라텀은 이대로 둔 뒤에 다음으로 비에리 앱 uart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그젠플에 비에리 베리페럴로 이동하면은 비에리 블링키인 지낸션 했고 비에리 앱에 uart가 있습니다. uart에 10056 s140 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sas를 들어가서 em 프로젝트를 열어보면은 일단 빌드 먼저 진행해 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패드로 열어서 노트패드로 열어서 컨트롤 h를 눌러서 전체를 라이브러리 경로를 변경해 줍니다. 그럼 이제 뭐 한 번만 설정해 놓으면은 크게 건드릴 건 없으니까 제일 처음에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로드를 해 준 뒤에 빌드를 해 주겠습니다. 정상 빌드가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라이브러리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메뉴 읽는 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뭐 디바이스 네임으로 노르딕 uart 들어가 있고요. nus라는 게 이제 계속 나올 텐데 nus는 노르딕 uart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뭐 uid 타입이 and begin으로 된다. 네 뭐 이렇게 128비트를 쓴다 라는 형태로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는 뭐 미닝몬 커넥션 인터벌 맥스 인터벌 등등에 대해서 기본 변수들이 쭉 선언되어 있습니다. 쭉은 뭐 핸들러들 선언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된다 함수 형태로 되어 있으니 메인으로 이동해서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쭉 내려보면 메인으로 오면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들 대부분 있을 텐데요. 뭐 로그이닛이나 타이머이닛 버튼 에릭디스이닛 파워매니지먼트이닛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기본 구조는 다 동일하고 위쪽 함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로그이닛이나 타이머 이런 부분들을 생략하고 이번 시간에 보는 내용들로 살펴보겠습니다. UART 인닛의 정의로 들어가보면은 UART 인닛 이제 앞서 UART 쪽으로 봤던 커뮤니케이션 파라미터 등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RX, TX, RTS, CTS 흐름 제어는 디세이블드니까 사용안함이고 패리티도 사용안함으로 되어 있겠네요. 통신속도는 115,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P4이닛 이렇게 되어 있고 파라미터 RXTX 그리고 UART 이벤트 핸들 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쪽으로 이동해 보면은 이벤트 핸들 이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핸드 펌크션은 UART 모듈에서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 그쪽을 연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UART 이벤트 핸들을 선언이 되어 있고 이 선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벤트에 대해서 동작을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UART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이제 스위치 문을 사용하고 있고 UART 데이터가 레디가 되면은 UART GET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내용이 되겠죠. 데이터를 읽어서 핸덱스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동작합니다. 이쪽은 이제 줄바꿈 관련된 내용이고 마지막이 인덱스 마이너스 1이니까 길이의 마이너스 1 즉 제일 마지막 글자가 N이나 R 즉 줄바꿈 형태로 되어 있다면 이제 동작한다는 동작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어레이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덱스 플러스니까 뭔가 데이터가 있다는 뜻이겠죠. 데이터가 있으면은 로그를 남기게 되고 밑에 동작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BL이 NUS 데이터 샌드 라고 되어 있고 NUS는 NUS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NUS는 이제 말 그대로 노르딕 유아트 서비스 약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말 그대로 노르딕의 유아트 서비스 BL이 유아트를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API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쪽에서 살펴보면은 인포센터 쪽을 살펴보면은 노르딕 유아트 서비스라고 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함수들 디테일 디스크립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좀 말 그대로 샌드고 BL 이벤트 이닛 등등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좀 API니까 그냥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라고 나와 있는 대로 따라가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NUS 데이터 샌드니까 데이터는 위에 데이터 어레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데이터 어레이는 여기서 유아트를 읽어드렸던 데이터죠. 즉 유아트의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그 데이터를 읽어서 NUS 그러니까 블루투스 쪽으로 전송 BLE 쪽으로 전송을 한다 그런 식으로 이 유아트 이벤트 핸들이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아트 이벤트 핸들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로그나 타임업 버튼 등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LE 스테이닛으로 들어가 보면 기본적인 그냥 컴피그 관련된 부분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업저버 해서 업적을 통해서 BLE 이벤트 핸들러가 있는데요. 이벤트 핸들러가 대부분 동작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뭐 처음 연결되었을 때 인디케이트 셋 앱셋을 이용해서 연결되었는지 확인을 해주고 에러 코드를 이용해서 에러 체크까지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리퀘스트가 있을 때 업데이트를 해주고 파라미터 리플라이 이 부분은 이제 갭 요청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부분으로 제일 기본적으로 선언되어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사실 처음 BSP인디케이트하고 커넥트 디스커넥트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뭐 갭 파라미터도 보면은 그냥 기본적인 갭 파라미터 디바이스 이름 디바이스 이름과 디바이스 이름이랑 인터벌 같은 내용을 선언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내려와서 갓도 살펴보겠습니다. 갓 같은 경우도 갓을 인디테 해주고 그냥 페리페럴 설정해주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딱히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인닛을 들어가 보면은 이쪽 보다 보면 QWR 설정되어 있고 보면은 NUS 데이터 핸들러 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S 데이터는 이제 말해드로 UART 노르딩 UART 서비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쪽이 이벤트 Rx 데이터에 대해서 이벤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NUS가 데이터를 뭔가 수신을 했다 라고 하면은 BLE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디버그에 DCDataFromBLE RiteToUR UART 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노르딕 보드로 디킬보드로 보내면 그 정보를 UART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UART POOTH를 이용해서 들어온 배킷 데이터들을 써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러코드에 대한 처리도 같이 되어 있구요. 그리고 마지막에 R이 있다면 N을 쓰는 것까지 해서 R, N 줄바꿈으로 같이 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쪽에 이 NUS가 설정되어 있었구요. 그 후에는 이제 Advertising 이닛 그리고 Connection Parameter 이닛 이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봤던 기본적인 뭐 Advertising 데이터들 이름이나 디스크립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쪽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본적인 파라미터 설정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완료가 됩니다. 뭐 Advertising 스타트 그리고 프린트 시작으로 되어 있고 빌드가 아까 되었으니까 디버그로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실행하고 있었는데 빌드를 다시 한번 해주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전에 테라텀을 켜주시면 되구요. 여기 시작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UART 스타티드라는 문구가 나오고 이제 모바일 모드를 보면 첫 번째 LED가 깜빡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 밑은 어플을 켜주었구요. 여기 LED를 보면 첫 번째 LED가 깜빡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플을 켜면 지금 패드 상태인데 유틸리티 서비스 쪽에 UART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디바이스 커넥트를 해서 장비를 모드를 찾아 연결해줍니다. 모드 이름은 노르딕 UART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 크리셋 매크로 로그라고 있는데 로그 항목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이때 모드를 보면 LED가 계속 켜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구요. 테라텀도 일단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23이라고 글자를 쳐주고 문탑하면 이쪽 밑에 Received 라고 해서 123이 적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에 텍스트 입력창에다가 Hi 라고 엔터를 치면 약간 밑쪽에 Hi Cent 라는 내용이 되어 있구요. 테라텀 보면 Hi 라는 문자가 도착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ABC를 보내면 밑에 ABC Received 를 볼 수 있고 이쪽에서도 Hello 를 다시 입력해 보면 Hello Cent 가 나오게 되고 이쪽에도 Hello 가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BLE BLE UART 쪽 BLE 커뮤니케이션 NUS 를 사용해가지고 데이터 이제 뭐 패드나 다른 BLE 장비와 PC와 연결된 UART 통신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예제였습니다. 테스트를 이제 NRF 툴박스 어플을 사용했고 BLE 일반적인 어플 뭐 캐릭터 리스틱 선택을 해서 들어간 어플도 있지만 이렇게 BLE 툴박스처럼 터미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을 사용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11